오늘 보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선한 의미가 짓밟힘을 당할 때 혹은 내 의미가 조롱당할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1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광화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참하게 잃은 수많은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하며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일단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단식하는 유족들 앞에서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지도 않고 또 그들의 어떠한 그 마음에 동조하지도 않은 채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피자를 시켜서 그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 지극히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 갈수록 그런 시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조금이라도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사정없이 돌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피를 흘리려는 이들로 그렇게 이 사회는 병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못박힌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보금서 기자는 지극히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은 잘할 거예요 MBTI의 여러 성향 중에서 F, Feeling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성향을 F, Feeling이라고 하고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냥 원칙적으로 밀고 가는 영웅을 Thinking, T형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금서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순환당한 이 장면을 오히려 떼어서 시즌1, 시즌2를 해서 장황하게 또 감정적으로 설명할 것 같은데 의외로 보금서에 예수님의 못박힌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담담하게 마치 T형의 보금서 기자가 적은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군인들에 의하여 못박힘을 당하셨고요 한때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오병여 기적을 행사하셨던 이 손 또 소외된 이웃이었던 나원자를 터치해서 그의 마음도 매만져주셨던 예수님 그 손은 지금 못박혀 계시고 또한 그의 은혜로운 입술, 또 그의 축복의 메시지 또한 예수님은 털 깎는 자의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침묵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견뎌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거나 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공감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2사에서 5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아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혹은 내 허물 때문이라고 한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도 만약 2000년 전 그 골골 앞에 있었다면 저도 어쩌면 저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는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전혀 반응 안 하거나 아니면 잠시 후에 보게 될 군인들처럼 조롱하는 반응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외로우셨고요 그리고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당신의 특한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순환을 선택하신 그 거룩한 의미는 그 당시 모든 세대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 23절에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로마 지국의 군인들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굉장히 분위기에 맞지 않은 장면을 일부러 묘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겉옷은 입을 대용으로 하는 굉장히 옷을 칭칭 감아두른 굉장히 큰 길이의 그런 겉옷들이었죠 예수님의 겉옷을 네 군데로 쪼개서 각각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 제사장의 애복과 같은 이 옷은 잘려지지 않고 통으로 위에서부터 짠 옷이기에 자 군인들은 같이 있다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영어성경 보면 갬블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형벌받을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속죄의 제물로 고통하고 계셨고 또 이미 하나님은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온 그러한 지구를 어둡게 드리고 계셨겠죠 그 앞에서 군인들은 히히 낙낙하며 그저 재미삼아 옷을 제비 뽑고 있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예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의미를 조롱당하는 자들 그저 일순간에 자신의 쾌락과 일순간에 자신의 어떤 물질적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정없이 무시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군인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바로 내 형벌 때문에 못 박혀 고통당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망각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앞에 계셔서 고통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순간순간 쾌락과 물질에 매어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의 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본문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말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이 너무나 숭고한 그 속에서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누구도 응원해 주지 않고 자신의 가장 수제자들은 당신을 배반해서 떠나버렸고 그저 아무도 공감받지 않은 외로움 이 고독 그리고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요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리를 받으시죠 절대 고독의 이 순간 이 깊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외로움 만약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치극히 선한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을 외롭게 방치했다든지 심지어 이 군인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것 가치들을 사정없이 짓밟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올해 우리가 표호가 은혜와 훈련 안에서 예수 제자 행복을 누리자라고 선포했지만 사실 예수 제자의 그 행복 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주님과 나만 남은 그 상황 혹은 골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무도 여러분을 공감할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서도 내가 죄 짓지 않고 정말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만 쏟아 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러한 골방의 삶을 버티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삶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래야 진정 예수 제자의 행복이 사람의 박수에서도 오지 않고 또 내 성취에서도 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제자의 행복을 누리되 정말로 세상 사람의 박수나 인정이나 우리의 성취나 성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독과 이런 행복을 누리기까지 여러분 오늘 내일 깊이 있게 주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여러 마음 속에 왜 그렇게 내 남편은 내 마음에 동조하지 않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지 않지 자 물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로 고난을 내 고난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자 전제는 이것입니다 열 번 중에 아홉 번은 다 내가 잘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처 주고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공감 안 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열 개 중에 아홉 개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열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니 적어도 백 번 중에 한 아홉 해 정도는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한 삶에 있어서 지극히 선한 삶이 조롱당하거나 공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진리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악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세등등하게 여러분을 조롱하고 짓밟고 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은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악은 전능하지 않다 시작 악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다만 악 스스로 난 너에 대해 전능하다라고 거짓말할 뿐이지 혹은 악은 여러분을 향해 난 너에게 영원하다라고 거짓말할 뿐이지 악은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악의 실행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권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24절 다시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그 앞에서 희의낙낙낙하며 예수님의 그러한 숭고한 의미를 짓밟는 그 순간에 조차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이미 천년 전 따위셉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거였었습니다 이는 10편 말씀에 10편 22편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어떻게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때 그때 외로움과 짓밟힘을 당하는 그 아픔보다 군인들의 그러한 행태를 바라보며 10편 22편 말씀을 떠올려셨겠죠 그리고 비록 말도 안 되는 악이 자신 앞에서 자행된다 할지라도 그 악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권위를 넘지 못함을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10편 22편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더한 내용들도 이렇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지실 걸 이라고 내게 조롱하나이다까지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로마 군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악이 전능하고 영원하고 전제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삶을 뒤흚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조차도 악은 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한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악을 향하여 결정한 권위 넘어 악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죠? 요비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건강을 다 잃었을 때조차도 그렇게 요비 입장에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고 언제까지 고난이 재속되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딱 여기까지야 목숨은 건지지 마 딱 여기까지야 그 넘어서 못 넘어가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 선을 그으셔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악과 재앙을 제한시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악행이 여러분의 상처를 줄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악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옷으로 장난을 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들의 권한으로 그리스도를 짓밟는다 여긴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행은 성경의 권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22편 7절과 8절에도 보시게 되면 10편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예고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결국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러한 속죄의 고귀한 순간이 무참히 짓밟힐 때에도 그리스도는 이 10편 말씀에 의지하며 버티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은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가보게 돼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여러분 헬라 제국이 오고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서로를 속이고 물고 뜯는 것조차도 다니엘서 11장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비록 내 주변의 악인의 행태조차도 기록된 권위 아래에 있을 뿐이고 또한 우리 시각을 들어 이 열방을 향한 수많은 악한 독재자들의 행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원 8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런 구절이 많아요 바다의 한계를 정했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한 바다, 물 이것은 수많은 재앙 혹은 사망을 떠올리는 고통을 연상합니다 혹은 수많은 이방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상징하지 아무리 바다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여러분 삼킬 듯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자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정한 명령을 어떤 재앙과 악도 넘지 못함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재앙 속에 딸치라도 여러분 다는 담대히 분연하게 일어나셔서 여러분 재앙과 사탄의 그런 눈을 마주보며 여러분 노려보셔야 됩니다 악은 너는 전능하지 않도다 이 재앙은 영원하지 않도다 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로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여러분 읽으신 내용처럼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답으로 함께 빚어지고 연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많은 우리 제 동료 중에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있다가 지금 송탄에 어느 교회에 단위 목사를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청소년 사역할 때 부모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고 반역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청소년 사역의 법칙이 있는데 바로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소년들의 반항 영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개뿐입니다 한 개뿐 또 여러분 늘 남의 편 만드는 남편 또한 결국 힘 빠져서 모금 앞에서 힘 빠져서 내 편이 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럼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악 앞에 괜히 죄 짓지 마십시오 괜히 악 앞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군인들이 그 앞에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정말 마음껏 그렇게 제비를 뽑을 때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고 혈기 부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 순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한 가지를 하십니다 26절을 이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선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즉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부양의 작은 의무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선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과 발이 다 묶였고 또한 정말 공감받지 못하고 외로운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괜히 죄 짓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치열하게 2차 3차 세계대전 하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싸울 땐 싸우시되 선은 행하셔야 됩니다 선은 행하셔야 돼요 괜히 그냥 일관되게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싸우되 선을 행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인용하면 저 이미지 안 어울려서 저는 이런 이미지 잘 안 인용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언가 여러분이 뒤틀리면 더 맛있는 거 해주시고 더 게임하십시오라고 더 많이 노십조라고 하시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선을 더 베풀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은 여러분 그 속에서 중복이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선을 행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 내 재정이 묶이고 내 건강마저 묶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육신의 힘마저 소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거꾸러져 사도가 되었듯 아버지님 예수님의 복음 앞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좋은 친구들 이제 탐욕을 가진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집기들 다 그렇게 뜯어 없어져 버렸고 그냥 아무것도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길거리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노숙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일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전능해 보여요 가진 자들이 힘이 세 보여요 하지만 우린 선포합니다 악인에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자만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또한 이수민의 성도들의 연단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호련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 열방 가운데도 아름답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갈라수 6장 9절의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죄 짓지 마시고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로 맞바꾸시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